자, 섹션2는요. SQL의 조작어죠. 자, 앞에서 배운 섹션1에 DDL이라는 정의어와 더불어 조작어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조작어는 4가지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어가 핵심 포인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소문자, 대문자 똑같습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자, 스펠링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되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조작하다,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하는 조작이라는 게 뭔가요? 자, 테이블에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코드가 있고, 튜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더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요? Insert,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Update, 없어도 되는 자료 삭제해야 되겠다. Delete,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자료를 모아놓고 내용에 의해서 접근해서 선택하는 Select문이에요. 자, 그럼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를 실제 사용자가 이용한다, 조작한다 동일한 얘기예요. 하기 위한 언어이며, 검색, 삽입, 수정, 삭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Select문, 검색, Insert문, Delete문, Update문 해서 네 가지, 그렇죠? 여러분이 명령문 모습으로 문법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관연도부터 자주, 꽤나 자주 출제되는 게 Select, 검색문입니다. 자,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자, 문법 적어라, 명령어를 전체적인 문장 적어라가 아니고 이 중에서 Select, 그렇죠? 또는 Where, 뭐 이런 데 빈칸 만들어 놓고 정확한 영어 단어 적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원하는 자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명령문을 통해서, Select명령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자, 영어 단어 하나하나 뜻 알고 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요. 자, 여기에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Select문과 관련해서 예제를 보기 전에 정신문법 중에 중요한 기본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Select, From,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선택해라, 어느 테이블. 자, 어떤 테이블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내용을 보여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Distinct라는 내용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만약에 적었을 때는 Distinct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아래에서 보시면 Distinct는 Option이라고 얘기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Option이라고 그러는데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표현해라. 릴레이션에서는 자동으로 하나만 남도록 연산을 했지만 우리 SQL문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다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중복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Distinct를 꼭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테이블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성들을, 그런데 무턱대고가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Select, Select, From 다음에 Where를 적게 되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줘야. 그래서 명령어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Where은 조건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책에도 교재에도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요. 아,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걸 테이블에서 골라서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좀 잘 살펴보면 되고 Group by는 자, 표현을 할 때 묶어서 태빙은 자, Group by의 하단에 있죠. 아,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단순 진리어부터 그냥 좀 빠르게 볼게요. 자, 학생 테이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이 성령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성령.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Select, From, 학생 테이블에서 성령. 자, 테이블 이름 적고 성령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돼서 보여주는 게 Select, From입니다. 검색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자, 밑에 이제 2번, 3번 보시면요. 학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과 성령을 보고 싶다. 그럼 학번, 심표, 성령이 Select, D, U면 되겠습니다. 자, Select, From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눈이 가셔야 될 부분이고 기본 문법이고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심표, 성령이고요. 조건은 뭐예요? 수강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거. 여러분 교재에 저는 화면이 작아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항상 아, 나는 지금 수강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걸 확인하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박태민이의 학번, 성령 보는구나 라고 해서 박태민에서 결과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실제 명령을 입력하지는 않아도 이런 절차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의미에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 우리 시험에선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좀 조건이 좀 다양해진 겁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의 모든 속성 자, 모든이면 모든 걸 다 나열해도 되지만 이게 키보드에 아스트릭이라는 기호인데요. 8자 위에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만능 문자를 이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학년이 3학년이 왜열 조건에 대해서 학생 테이블부터 모두 나열하여라.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5번도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면 좀 조건이 복잡해서 조건이 엔드면 이 조건과 이 조건 모두 만족할 때 오와 해가지고 구별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보면 뭐뭐이고 또는 뭐뭐이거나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냐, 좀 느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한 문장을 정확하게 SQL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겠죠? 자, 이기적인 티이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왜열 절에 엔드를 쓰고 OR을 쓰는지 나와있죠. 문장의 표현에서. 자, 디스팅트와 관련된 것도 디스팅트라는 영어 단어 가장 간단하게 나와있는 건 중복된 거 제거하는 거. 아무데나 디스팅트 적으면 안되고요. 꼭 셀렉트 다음에 한 칸 띄고 적으시면 돼요. 디스팅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나열 되지만 디스팅트가 있으면 컴퓨터 두 개니까 하나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거 한 번만 표현하는 게 디스팅트다. 대문자, 송문자 상관없으니까 스펠링 꼭 손으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항목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자료를 집게 모아놓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만큼 정도는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경험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자, 위치는 어디자면요. 항상 나열하는 부분, 속성 부분에 요 자리에 S, U, M, S, M, A, V, G, M, A, X, M, I, N, 카운트 를 요 자리에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결과를 Where? 자,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인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나열하는 게 아니고 썸 처리해서 나열하라 라는 뜻이죠. 그럼 썸은 뭐죠? 합계에 썸에이션 합계 다도해라 총계 AVG는 Average 평균 영어에 평균 구해라 Mix는 최대값 가장 큰 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점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소값 그렇죠? 미니멈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 미니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집계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썸 AVG MAS M, I, N, 카운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런 영어 단어가 간략하게 생략이 돼서 그러니까 풀 스펠링에서 이렇게 줄임 표현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개수 세라 자, 3학년 이상 어머, 이상이래요. 그러면 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학년이 3학년보다 크거나 이상이니까 같은 연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형보다 큰 거 다 맞죠?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 이상인 학생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렇죠? 학생 수가 개수죠. 그럼 카운트 하고서 특정 어떤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정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스트릭 하나하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수라고 여기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아, 그럴 땐 as 적습니다. 자, 여러분 저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또 듣기 하시면 되죠? 한 번에 다 아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또 부담이 없는 건 저희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조금 더 용어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이해한 다음에 용어로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막 섞여져서 나오는 건 난 싫다. 이렇게 김씨부터 그쵸? 박씨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 앞부분까지는 배웠어요. 학생테이블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의 성령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데 나는 꼭 감시 먼저 할 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을 땐 영어에 순서라는 뜻이죠. order by 학번을 기준으로 정리하여라 자, 영어에 asc라고 적으면 asc 해가지고 오름차순이고요. desc라고 하면 내림차순 그쵸? 오름은 뭐예요? 기역부터 키움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하는 거고요. 내림은 하시부터 그쵸? 강씨 그쵸? 한글로 얘기를 할 때는 오름은 계단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숫자가 큰 것으로 내림은 계단을 내려오는 뒷댄딩이죠? 자, 중요한 거는 개념도 이해하고 반드시 송은자던 대문자던 asc dsc 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묶어라 라고 하면은 그룹 바이 묶는데 이렇게 묶어라 라고 해빙을 항상 밑에 적어야 돼요. 그룹 바이 또는 옆에 그쵸? 아, 개수가 두 개 이상인 걸 학년순으로 그룹 바이 하세요. 자, 어샌딩이나 디샌딩이 생략됐을 때에는 구름 차순이 기본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그룹 묶어라 라는 것도 꼭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렬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관련된 기능끼리 여러 단어로 잘 묶어주셔야 돼요. 해빙을 갑자기 오더바이에 적으시면 안 돼요. 외열도 조건식이지만 여기에 해빙은 그룹 바이의 조건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학년학생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출력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 다가 아니고 카운트 학년길이 묶었을 때 두 개 이상 되는 건 몇 개니? 라고 해가지고 학년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좀 더 까다롭고 까다롭고 아, 부속 하위라고 나와있죠? 셀렉트 속에 셀렉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해요. 아, 이럴 때 중간에 연결할 때 는이나 인 사용하는 거구나. 하위 지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테이블 이름이 두 개고 한쪽 테이블에서 학생정보에서 오승윤 학생이 학과를 얻은 다음에 그 학과에 학과인 학생의 학생 수를 구해라. 자, 한 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오승윤이 학생 오승윤이 학생은 법학과예요. 그쵸? 법학과를 구했어요. 근데 법학과에는 몇 명이 있지? 라고 하면 이 테이브를 가야 되죠. 얘를 구했으니까 법학과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법학과고 내가 궁금한 건 학생 수입니까 20을 희력을 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너무 부담 받지 마시고 살펴보세요. 그쵸? 자, 부분 매치 질문에서 보통은 같으니? 라고 해서 눈을 적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라이크 라고 적습니다. 는 대신에. 자, 는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나는 홍길동이어야만 해. 그러면 는 해서 홍길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홍길동이가 아니더라고. 그쵸? 최길동이면 돼. 뒤똥이면 돼. 성은 상관없어. 그러면 부분만 맞죠? 그럴 때 라이크. 연락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학생에서 연락처가 뒷자리가 7,8,8,8로 끝나는 그쵸? 앞에는 그럼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그래서 라이크 적습니다. 그걸 부분매치라고 얘기해요. 는 대신에 라이크가 영어에 좋아하다 라는 뜻 말고도 유사한 뭐뭐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널까? 그쵸? 자, 그러면 널 널은 중요한 건 제로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죠? 그러면 눈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예요. 그래서 널이니? 비오이니? 라는 뜻이 이즈널 합니다. 여러분 그쵸? 는 하시면 안되고 널일 때는 학생 테이블에서 연락처가 비어있는 학번은 할 때 는 널이 아니고 이즈널 그쵸? 이즈널 널이 아닌 학생 널이 아닌 학생에 대해서 보여줘요. 아, 그쵸? 이즈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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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값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하나 더 껴넣어라 인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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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테이블에 인쾌 인쾌 학생 학번 성명 학년 수강과목 정수 연락처 순으로 인데 이런 자료를 학번 성명 은 김정 학년 수강과목 데이터베이스 연락처 그럼 이런 값들이죠. 그래서 가로로 묶고 뭐라고 적어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벨루즈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벨루즈 나와있죠? 그러면 아, 가장 마지막 줄에 김정리 학생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쾌 인투 벨루즈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는 뭐예요? 아, 부분적으로 갱신 자료변경 자, 이렇게 세팅하여라 업데이트 이 테이블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걸 속성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는 갖게 하여라 자, 그럼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서 이런 이름을 갖는 성명 이 학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학생 where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갱신하여라 세팅하여라 점수를 92점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성명을 쭉 찾아서 이 학생이 어딥니까? 점수 부분이 92로 바뀌어있죠. 92로 바뀌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업데이트 셋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건은 where 이렇게 적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갱신문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 했으니까 반대로 그렇죠? 크리에이티 의 반대가 드롭인 것처럼 인사이트를 했으니까 반대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delete 삭제 얘는 테이블 제거이고요 얘는 그냥 자료 삭제 슈플 삭제 테이블 내용 삭제 자, 2학년 자료 학생의 자료를 삭제하세요. 아, 외월 조건 delete from 학생 테이블로 부터 2학년 자료를 삭제해라 또는 모두 삭제하라 그러면 조건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테이블 구조만 남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delete 문구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SQL의 명령어가 4가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지금 dml 을 봤죠. 자, ddl과 dml 두 개가 우리의 기능사 문제에서 자주 쓸 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볼 dcl은 좀 내용은 어렵지만 명령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그렇죠? 자, 2번 섹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섹션 3는요. SQL 제어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간단한 명령어로 또는 본문의 언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dcl 이에요. 자, c가 뭐죠? 제어 컨트롤 이죠? 자, 명령어가 commit, rollback 묶어주시고 grant, revoke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어는 관리자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우리가 사용자 본 사람 중에 dba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관리자가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료성 유지, 그렇죠? 병행성 제어 회복과 같은 고급적인 제어 기능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더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제어는 이 정도. 자, 그러면 commit과 rollback 먼저 살펴볼까요? commit 하면요. 아, 뭔가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내가 명령어를 내려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라고 확인 명령하는 거예요. commit 최종순위 롤백은 뭐냐? 지금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백한다. 그래서 roll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백이 아니고 rollback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의미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연산이 시순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commit, rollback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방법 문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업데이트 셋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을 했다라고 합시다. 또는 셀렉트던 딜리트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령어 SQL 명령어를 했을 때 이렇게 그냥 commit 하나 하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한 걸 최종 반영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드려주고 싶다. 그럼 취소하세요. 롤백 적어주시면 돼요. 화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랜트 하면요. 아, 사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 있는 중에서 최고 대장 디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디디 A 얘기하는 거죠. 나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승인한다라는 게 있는데 아, 최규력은 관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한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 권한 부여의 명령이 그랜트예요. 자, 권한 내용 셀렉트하는 권한을 줄지 딜리트하는 권한을 줄지 적고요. 어느 테이블에 대해서 자, 투 누구에게 그쵸? 자, 위 미드 그랜트 옵션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간혹 필기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관리자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랜트 영어죠. 나는 학생 테이블에 대해 온 업데이트 기능 테이블은 학생이고 거기 업데이트 기능 디지트나 리셀트를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주겠다. 투 이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디 이름 아 나뿐만 아니라 OTH 라는 사용자도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 권한이 계속 승계되면 그걸 허용하겠다. 위드 그랜트 옵션 OTH 너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을 줘라 라는 뜻이에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부크는 뭐예요? 아이, 줬는데 이게 너무 보안 쪽으로도 취약하게 되고 위험하다. 그래서 권한 취소할 때 리부크 권한을 걷어들여라 해서 프롬이에요. 줄 때는 투 걷어드릴 때는 프롬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도 우리가 부여했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걷어드릴 때 리부크 명령증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이론 확인하는 기출문제 이어서 여러분 확인 문제와 기출문제 연습문제들 쭉 나와있는 거 꼭 손으로 교재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수업을 챕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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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